안녕하세요. MC개발 1팀 박원석입니다. SVM 5100L 장비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VM 5100L은 기존 SVM 4100 제품의 시리즈 모델로 고생산성 5위급 경량 수직형 머신센터입니다. C형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었고, 각축 스트로크는 X축 1270, Y축 510, Z축 510입니다. 급이송속도는 36m로 빠른 생산성에 최적화된 장비로 개발되었습니다. 테이블 크기는 1320, 510 사이즈이며, 최대 허용하중은 800kg입니다. 스핀들은 최대 속도 12,000rpm, 최대 토크 96Nm, 최대 출력 18.5kW입니다. 빠른 가감속 속도 장점과 스핀들 성능에 있어서 DN솔루션드 신뢰성을 유지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빠른 경절사 가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C형 프레임 구조로 설계된 SVM 5100L은 기내 스크류를 이용한 칩 처리를 표준으로 구성하였고, TSC, 샤워, 탑 플러싱 등 다양한 플런트 옵션을 운영하여 작업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설치 공간 축소를 통해 장비 운영 및 공간 활용성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SVM 5100L의 ATC는 공구 보유수 30개가 표준 적용되어 있고, 오토 셔터 장치를 옵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구 교환 시간은 1.3초로, 빠른 공구 교환 시간은 비절삭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구 길이에 따라 플런트 토출 각도 세팅이 가능한 PFC 장치가 옵션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SVM 5100L은 인체공학적인 조작방과 15인치 대형 모니터, 쉽고 편리하게 세팅 작업을 위한 EOP 패키지 적용으로 근무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경절사 고생산성 타겟으로 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고객층의 최적화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VM 장비와 함께 여러분의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